보호망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케어네이션 이런 것까지 3개 다 같이 가입해도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개로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정말 가성비 대비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상해사망 상해사망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거기다가 보험료 납입면제 유삼 납입지원까지도 같이 넣을 수 있고요 암진단비 암특정치료비 5년 이후에 일단은 최대 5억까지죠 매달 매년 1억까지 보장이 되는 5년간 최장 그렇게 해서 이런 암주요치료비도 넣으실 수가 있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긴 했지만 종합병원 1인시 20만원과 상급종합병원 1인시 40만원 합이 60만원이죠 거기다가 통합암 전이한진단비 천만원까지 또 거기다가요 간병인 사용일단까지 15만원 넣은 금액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남성은 보험료가 좀 저렴하지가 않아요 저렴하지가 않고요 일단은 여성이 보험료가 좀 더 비싸긴 한데요 간병인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좀 비싸고 오히려 반대로 진단비는 남성이 좀 더 보험료가 비싸죠 여기 나와있는 대로 40세 50세 6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4만원 5만원대면 보험료가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암 주요치료비 통합암진단비 거기다가 지금 간병인 사용일단 15만원까지 또 거기다가요 일단은 1인시 60만원 이렇게 다 넣어도 4만원 5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띠인지 아시겠죠 76세에서 80세 그런데 메리츠와 그 다음에 삼성아지에서 90세까지 1인실 60만원도 1인실 60만원도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오늘 저 보험망이 76세에서 80세까지 노후 보장 플랜이에요 간병인 15만원과 1인실 60만원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특히 아드님들 아니면 따님들이 전화가 많이 와서 우리 부모님은 가입을 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어차피 부모님이 아프시면 자녀 딸 아들이 아들딸이 아무래도 옆에서 수발을 해야 되고 또 보호자로서 옆에서 간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간병인 무시 못하죠 예전에 간병 파산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 15만원 1인실 60만원 이런 부분들 같이 가입해도 보험료가 부담이 없다는 거죠 1인실 같은 경우는 지금 90세까지 가입한도를 10세 더 올려놨습니다 자 76세에서 80세까지 간병인 1인실 가입한도가 한시적으로 90세까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보험 하나만 있으면 입원비나 간병은 확실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10년나 10년 만기 자동갱신 20년 갱신 다 가능해요 비행시형은 보험료가 부담이 되실 거고요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요한병원 2만원까지 젊은 사람들은 뭐 3만원 5만원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요한병원은 딱 달랑 2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거기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만원까지 좀 전에 저 보험망이 동양에 누적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만원도 올려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거기다가 1인실 60만원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시에는 종합병원과 같이 보장이 되는 60만원 그리고 종합병원은 단독적으로 20만원 요렇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상급종합병원 1인실 종합병원 1인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명 강간통이죠 거기다가 간병인 사용일당 일단은 간병인 불렀을 때 가족도 가능해요 가족 케어내셔 그래서 15만원 이렇게 갱신형으로 넣어도 봐보세요 보험료가 여간 비싸지 않아요 76세 여성분들은 2만9천원 남성분들은 3만2천원이구요 78세 같은 경우도 3만1천원 남성은 3만4천원 그리고 80세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은 3만1천원 남성은 3만6천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트로 1인실 상급병원 60만원 거기다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또 거기다가 저 보호망이 올려드린 것처럼 간병인 사용일당 가족도 같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족케어 케어내셔 이런 부분도 15만원 요한병원은 6만원 요한병원은 2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기준으로 S화제입니다 역시 20년나 90세 만기 표준형부터 보여드릴게요 표준형 죄송합니다 표준형부터 50세 여성기준 20년나 90세 표준체예요 표준체는 꼭 병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병력이 있으셔도 가입은 가능한데 고요락 고지혈 요런 사람들은 간편 보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해삼아 천만원 의무적으로 넣어드렸구요 천만원 넣어도 보험료가 250원밖에 하지 않아요 자 유사함 플랜이에요 유사함 나비지역 23,000원 874원이구요 유사함 기갑 대재경 그래서 갑기영지의 대장전망내암 각각 천만원씩 넣어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유사함 또 생명보험은 우리가 소외감이라고 하는데요 최초 1회만 받고 끝나는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각각 내가 갑상선 걸렸다 천만원 나가구요 없어져요 그 다음에 기타 비부합 없어지고 대장전망내암 없어지고 그래서 각각 각각 지금 5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유사함 5천만원 플랜이구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전이암 전이암 같은 경우 다 100만원씩 넣어들었어요 통화암진단비 이제 SOA지에서 4월달에 신상품이 나왔는데요 타사 통화암보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더라구요 그래서 통화암진단비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까지 지금 통화암진단비가 늘어났습니다 롯데는 88암보험 하나손해보험 여덟가지 여성분들은 열한가지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특히 여기서 통화암진단비 각각 100만원씩 체조로 낮춰들었어요 여기다가 두경부암 두경부암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서 일단은 5천만원 넣어들었는데요 두경부암은 물론 생소하고 보장받기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소액암을 넣고자 그래서 유사암을 놓고자 하려면 일단 여기중에서 하나는 5천만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경부암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니까 최소 5천만원 넣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전이암 전이암도 혈액암이죠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질병중환자씨 입원일당은 연계조건때문에 의무로 넣어드린 점 이해하시고요 여기다가 여기서 보시면 상급 상해와 질병 종합병원 20만원씩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 40만원씩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전국의 47곳 그래서 입원을 1인실 한다고 하면 질병과 종합병원 20만원과 상급종합병원 같이 합산해서 60만원 되고요 상해로 인해서도 종합병원 20만원 상급종합병원 40만원 그래서 합의 6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저 보호망 통합보험 안에 3종 세트를 다 넣습니다 유삼과 1인실 60만원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거는 빼셔도 돼요 강간통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7만원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상해와 질병으로 간병인 불렀을 때 상해로 간병인 불렀으면 15만원 질병으로도 간병인 불렀으면 15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상해로 인해서 일단은 유안병원은 3만원 질병도 3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험료가 얼마예요 20년나 물론 갱신형하면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20년나 90세 만기 20년나 90세 만기로 보험료가 얼마냐 48,053원 이란 겁니다 50세 여성기준으로 50세 여성기준으로 통화암진단비 각각 100만원씩 넣어들었지만 두경부암후 5천까지 가능하죠 통화암 플러스 유사암까지 갑기경제 갑기경제 갑기경 경계순육량 제자리암 대 대장전망량까지 다 넣어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뭐죠 전의 전의 유사암도 전의암도 넣어들었죠 전의암도 넣어들었고 또 거기다가 1인시 60만원 1인시 60만원 거기다가 간병인 사용했다 간병인 사용했다 강간통이죠 강간통 같이 넣어들었고 강간통까지 또 강간통까지 넣어들었는데 글씨가 마우스 써서 개판이네요 죄송합니다 통화암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갑기경제대장전망량 거기다가 전의암진단비 1인시 60만원 그리고 강간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만원 또 거기다가 뭐까지 넣어들었죠 간병인 사용했다 간병인 간병인 사용했다 15만원 그리고 유안병원은 3만원 넣어들었어요 이 모든걸 다 넣어도 보험료가 얼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4만8천원 4만8천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50세 여성 똑같은 보장인데 유병자에요 예 그래서 S화제 S화제로 유병자 3, 5, 5 보험으로 넣어들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사망보험금 100만원 넣어들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유사암이죠 갑기경제대장전망대암 각각 천만원씩 최초 1회안으로 총 얼마죠 5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5천만원 이렇게 넣어들었어요 5천만원 넣어들었고 또 여기다가 뭘 보아야 될까요 통화암진단비 쭉 10번까지 되죠 이거 보험료 부담 없으신 분들은 천만원 넣으셔도 돼요 천만원 천만원 넣으시면 각각 각각 최대 10번까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두경부암만 5천만원 왜 넣어들었냐면 유사암 천만원씩 넣어들려면 일단은 5천만원 넣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서 5천만원 넣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밑에 보시면 전염 진단비 전염 진단비 같이 넣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저 보험망이 말하는 대로 지금 1인실 60만원 상해와 질병으로 종합병원은 20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40만원인데 두개 같이 보장이 되니까 60만원 그리고 거기다가 간병인 사용일당 질병과 상해 15만원 그리고 질병과 상해 요양병원은 2만원 표준형은 3만원인데 유병자는 2만원 간호감병통합서비스에 입원했을 땐 각각 7만원씩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 보험료는 얼마에요? 4만6천원 와 아니 표준체가 4만8천원인데 왜 저렴하냐고요 전염 진단비와 몇가지 담보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병자 같은 경우는 4만6천원에 이 모든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합암 넣어들었구요 유사암도 넣어들었죠 유사암 갑기경제 그리고 여기서 전이암도 넣어들었죠 전이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1인실 60만원 1인실 60만원 넣어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넣어들었죠 간간통 간호감병통합서비스 하루에 입원을 땐 7만원 넣어들었죠 그리고 거기다가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일당 간병인 사용일당도 같이 넣어들었어요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그리고 요한병원 요한병원은 얼마죠 2만원 이렇게 해서 다 넣을 수 있는 금액을 50세 여성 20년나 90세 네 90세 보장으로 4만6천원으로 아주 넉넉히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플랜이에요 50세 여성기준 네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사함 유사함은 200이에요 아까전에 천만원인데 200씩 다섯개 합산해서 천만원이구요 값기 영재대장전망량 각각 일반함의 20% 그래서 200만원씩 넣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통합암진단비 원반함과 전의함 포함이 좀전에는 4만8천원짜리는 얼마였죠 최소 100만원이었잖아요 두경부함만 5천만원이고 근데 여기서는 각각각각 다 천만원이에요 10번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얼마죠 천만원씩 1억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1억 보장 일반함과 전의함 그래서 1억까지 그래서 1억까지 넣어들었고 또 거기다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인실 60만원 이거는 좀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60만원 역시 들어가구요 그리고 간병인 사용을 따 간병인 사용을 따 15만원 유안병원 3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만원 다 넣어들었어요 역시 20년나 90세만기로 20년만 딱 납입하고 70세까지 그 다음에 90세까지 보장을 받으면 되는데요 보험료가 좀 높게 나왔죠 57,268원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일반함 진단비가 비싸서 그래요 그래서 통합암 통합암 통합암이 천만원 보장이 되죠 천만원 근데 부위가 10개니까 최대 얼마에요 1억까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물론 유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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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함의 20%니까 200만원 200만원 곱하기 이제 5개 대장 기타 갑기경제 대장전망매함까지 그래서 총 총 얼마 천만원 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여기다가 전이안도 넣어드리긴 했어요 전이안도 똑같이 통합암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1인실 1인실 60만원 넣어들었고 여기다가 강간통 강간통 7만원 7만원 넣어들었구요 7만원 7만원 넣어들었고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간병인 사용일당 네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3만원 요렇게 해서 보험료가 얼마나 나왔냐 네 다 넣어서 5만7천원 5만7천원으로 비갱신형으로 일단 20년나 90세 표준체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5만7천원 보면 보험료가 비쌀 것 같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이 모든게 가입이 되는데 보험료가 5만원때면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유병자에요 3 5 5 유병자보험 네 간편 그래서 역시 50세 여성 40세면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죠 60세면 보험료가 좀 더 비쌀테구요 그래서 20년나 90세만기로 상해사만 100만원 넣어들었고 유사함은 역시 일반함의 20%만 들어가니까 200만원씩 5번 네 그래서 총 얼마죠 1000만원 1000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통화암진단비 전이암과 같이 10번까지 부위별로 우리가 예전에 암보험이라고 하면 암진단비 한번 받고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화암진단비라 해서 내가 위암이 걸렸어 그 위암 여기서 1000만원 받고 이게 없어지구요 나중에 내가 대장암 걸렸어 여기서 받고 없어지고 내가 피부암 걸렸어 1000만원 받고 뇌암 걸렸어 1000만원 받고 백혈병 혈액암 걸렸어 1000만원 받고 그래서 각각각각 부위마다 10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10번 받으면 죽어야죠 하지만 그게 팩트가 아니고 부위마다 각각 연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게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인시 6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1인시 60만원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질병상에는 40만원 종합병원은 20만원 종합병원은 입원시에는 20만원 상급종합병원은 같이 합산해서 60만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만원 넣어드렸구요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질병과 상해로 인해서 각각 15만원 그리고 유안병원은 질병과 상해 각각 2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아서 5만7천745원 표준체와 전혀 다를게 없습니다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